수능에서 가장 어려웠다는 질문이고 말도 탈도 많았던 문제고 뉴스에서는 심지어 지구과학2, 물리2라는 전공자도 못 푸는 문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수능 끝나는 그날 점심 12시에 이 문제를 아주 쉽고 빠르게 풀었습니다 저는 이과가 아니고 문과죠 독해는 수능은 지식을 요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철저히 글쓰기 논리 속에서 답을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사실 이것만 봐도 우리는 보기와 연관된 문제지만 보기를 보지 않아도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고 여기서는 아주 쉽게 지식 없이 풀고 보기에 가서 보기라는 건 조건이거든요 그 조건에 부합되는 걸 빠른 속도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퀘스트의 초점은 지식이 아니다 국어는 바로 글쓰기 논리다 라는 게 핵심입니다 한번 보세요 저번 퀘스트에서 말한 것처럼 이렇게 시가 나왔죠? 이렇게 나오잖아요 17세기 후반에 뉴턴은 태양중심설을 역학적으로 정당화했다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지만 저번 퀘스트를 본 친구들은 시기별로 나오고 읽을 포인트가 태양중심이네 이렇게 나온 거죠 지구에서 태양으로 그는 만유인력 가설로부터 케플러의 행성운동 법칙들을 성공적으로 연약을 했고 중요한 포인트가 아닙니다 어쨌든 만유인력 가설로부터 케플러의 행성운동 법칙들을 다 똑같이 매칭시켰다 그러면 케플러 내용이든 여기에 만유인력이든 전부 다 태양중심설 속에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게 이때 가정된 만유인력은 두 질점 질점이 서로 당기는 힘으로 그 크기는 두 질점의 질량을 곱한 것에 비례하고 두 질점이 있다면 두 질점이 서로 당기는 힘입니다 X라는 질점이 있고 Y라는 질점이 있습니다 이게 서로 당기는 힘 서로 당기는 힘 그 크기는 이게 만유일 당기는 힘이 만유인력인데 그 크기는 두 질점의 질량 이 질점의 질량 질점들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그 질점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 말은 거리가 멀면 쉽게 해볼게요 거리가 멀면 멀수록 만유인력은 그 크기는 작고 이런 얘기죠 질량이 크면 클수록 만유인력은 크다 질점들의 그 질점들의 질량과 거리입니다 자 여기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구를 포함하는 천체들이 밀도가 균질하거나 구 대칭을 이루는 구라면 천체가 그 천체 밖 어떤 천체 밖에 있는 어떤 질점을 당기는 만유인력은 그 천체를 잘게 이런 거 중요합니다 잘게 나는 부피 요소들 각각이 그 천체 밖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질점을 당기는 만유인력을 모두 과학은 이겁니다 모두 더하여 구할 수 있다 자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건 과학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떤 천체가 있는데 이 천체의 부분 요소들이란 말이 중요하죠 하나의 천체가 있는데 그러면 천체는 이런 게 논리입니다 전체라는 걸로 봐야 돼요 제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제가 쓴 모순소요라는 책에 전체고 부분 요소리라는 말은 이런 게 하나의 부분입니다 부분 그럼 이 부분의 한 단어 때문에 부분과 이건 전체 이야기인 거예요 이거랑 이 천체 밖에 있는 예 예를 하나의 질점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때의 만유인력은 만유인력은 예 1, 2, 3, 4, 5 요 부분들 부분들 1 1이라는 애가 뭐 여길 우리 x라고 하죠 이 x라는 질점하고의 만유인력이 만약에 10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두 번째 있는 애가 또 얘랑 당겨 얘가 당기고 그러면 2라는 애가 뭐 질점 x랑 이거 만유인력 요게 또 10이라고 해 이렇게 해서 5까지 합쳐서 50을 이 천체가 천체 밖에 있는 질점에 대한 만유인력으로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게 중요한 게 어렵지 않은 게 저한테 배운 친구들이 아주 쉽게 접근하는 것은 이건 전체 중에서 부분이라는 게 있네 부분 애들이 전체 중에 부분 애들이 하나의 질점을 땡기는 만유인력은 여기 있는 부분들을 모두 합쳤을 때 그럼 얘 전체의 만유인력이 되는구나 부분 부분을 합쳐서 전체 만유인력이라는 게 되는구나 이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는 이게 지구과학이란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보세요 쉽게 또한 여기에서 지구보다 질량이 큰 태양과 이제 또한 여기 이 원리를 가지고 이런 뜻이에요 질량이 큰 태양과 지구가 서로 당기는 그러면 지구는 질량이 작다는 의미죠 서로 당기는 만유인력이 서로 같음을 증명할 수 있다 그러면 요분이 중요한 포인트죠 다시 보세요 질량이 질량이 큰 태양 하고 당기는 만유인력이 둘이 같대요 질량이 작은 지구가 있죠 질량이 작아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오호 얘 잘 보세요 이거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질량이 작은 애들이 당기는 거랑 질량이 큰 애들이 당기는 게 같대요 그러면 여기는 질량이 크다면 이제 보기 조건에서 주어진 게 여기 예를 든 거 여기에 있는 질점들 부분들이 많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쉽게 설명해 볼게요 질량이 크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좀 이따 보기란 보면 알겠지만 동그라미 쉽게 말하면 태양은 부분이 많은 거야 부분으로 된 질점이 많은 거예요 부분이 아주 쉽게 설명한다면 여기는 꼬마 아이들 꼬마 아이들이 꼬마 아이들이 100명이 있는 거예요 꼬마 아이들의 100명의 몸무게가 총 150kg인 거예요 얘네랑 줄다리기를 하네 여기 지구에는요 강호동 같은 사람들이 한 20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20명의 몸무게는 그러면 강호동 20명이라는 건 지구에서도 부분 그 부분의 질점이 약 20개 정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20명이 있는데 이 20명의 몸무게는 질량이 작다고 했으니까 약 100 정도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가 줄다리기를 했더니 같다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같다는 거예요 서로 당기는 게 같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유턴은 이 원리를 적용하여 달의 공존계도와 사과의 낙하운동관에 관한 17값을 연역함으로써 실제를 입증하였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아주 쉽습니다 바로 일단은 보기로 저기 문제로 가볼게요 자 문제에서 언제나 풀 때 보기는 바로 조건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 분만 잘 보면 돼요 구는 무한히 작은 작은이 중요한 거예요 작은 부피 요소들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왜 했는가 여기 보세요 여기에 태양이라는 이 구는 무수히 작은 이 부피 부분들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기도 작은 부피 요소들로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요소들로 이루어졌다 그 부피 요소들이 빈틈없이 한 겹으로 배열되어 구껍질을 만들고 이렇게 그러면 이 구가 더 넓을수록 구 구성 요소들이 많은 거죠 이게 그러면 태양일수록 구성 요소가 많은 거죠 그 부피 요소들이 빈틈없이 한 겹으로 배열되어 구껍질을 이루고 그런데 구껍질들이 구의 중심 오 여기 오죠 오 오 주위에 반지름을 달리하며 반지름 길이 다르죠 얘 다르죠 그 다음 거 얘 그 다음 거 다르죠 반지름이 이렇게 쌓여 구를 이룬다 이때 부피 요소 부피 요소지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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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소는 그것의 부피와 밀도를 곱한 값을 부분 요소 쉽게 말하면 질 양으로 갖는 질점으로 볼 수 있다 그럼 끝났어요 부분 이콜 부분의 질량 이콜 질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보기 조건에 맞추면 여기를 중심으로 여기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구들이 더 많잖아요 질량이 더 크다면서요 그러면 질량이 더 크다는 건 여기에 부분 요소잖아요 부분 요소들이 더 많죠 그러면 부분 요소들의 질량이 이퀄 질점이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얘네들도 똑같죠 그러면 태양이라는 것은 더 많은 부피로 이루어진 구들이 있고 부피가 많다는 뜻이 부분이 많다는 뜻이고 부분이 많다는 요소는 질량의 개수들이 많다는 것이고 질점의 개수들이 많다는 거죠 여기는 어쨌든 질량이 태양보다 작아야 되잖아요 그럼 보다시피 질량이 작으려면 뭐 태양이 지구보다 작다 이런 상식도 필요 없어요 얘가 질량이 더 작다면 부분 요소가 더 적다는 거예요 왜 부분 요소 이퀄 질량 이퀄 질점인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더 지금 작은 거예요 질점의 개수가 더 작은 거예요 여기는 질점의 개수가 더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많다고 친다면 꼬마아이들 100명으로 친 거고 제가 강호동 같은 애들 20명이라고 준 거야 더 작은 게 왜 강호동하고 꼬마아이들로 받는가 얘네들이 줄다리가 같다면서요 땡기는 게 보세요 만약에 똑같은 꼬마아이 100명과 똑같은 꼬마아이 20명이라면 당연히 얘네가 이기죠 같을 수가 없죠 그러면 같으려면 얘네들은 숫자가 적더라도 이 질점들의 각각의 부분이라고 하는 질점 질량이 한 개당 얘 한 개당 얘 부분의 질점이 질량이 더 커야 되는 거죠 이해 됐습니까 그럼 아주 상식적으로 자 여기에 있는 부분 질점과 여기에 있는 부분 질점이 서로 줄다리기 땡긴다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지구에 있는 부분 하나의 질점 부분으로서의 질점 부분으로서의 질점이 태양 하나로서의 질점보다는 더 크기 때문에 얘네 쪽이 더 부분으로서의 질점은 인력이 여기가 더 큰 거라는 거죠 아주 쉽죠 그럼 보세요 여기 보기까지 안 봐도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야 질량이 다른데 어떻게 땡기는 힘이 같지 당기는 힘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어 얘네들하고 얘네들이 힘이 같은 거네 근데 얘네들이 질량이 작는데 어떻게 더 같니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3번 2번 보세요 태양의 중심에 있는 질량이 M인 질점이 지구 전체를 당기는 만유인력은 그러면 여기 보면 태양에 있고 태양의 중심에 질량이 M인 질점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가 있는 거예요 질점이 지구 전체를 당긴다 지구 얘가 전체를 당기는 거죠 당기는 만유인력은 지구의 중심에 있는 질량 M이 이번에는 지구 여기에 있는 M 하나의 부분이죠 M이 태양 전체를 당기는 얘 태양을 전체를 당기는 만유인력과 크기가 같다 아니죠 얘가 더 크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질량의 곱이기 때문에 질량의 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건 포인트는 뭡니까 여기에서는 여기에 있는 거 하나인 거예요 하나인 이 점의 질점의 부분이죠 이 질점의 한 부분 이 부분에 이 태양에 당기는 뭐 부분으로서의 뭐 만유인력은 얘가 M 이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 다시 말할게요 이 M이 100개나 된단 말이죠 부분으로서 100개 그러면 각각 한 개당 10이 되면 한 개당 10이라고 치면 10 곱하기 100이 돼서 총 1000이라면 여기 M 하나의 부분이죠 하나의 부분인 M 이 M 애들이 10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M 곱하기 10개가 돼야 돼요 그럼 M 하나가 얘를 당기는 게 1000이 되려면 얘가 10개라면 얘는 100개가 10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M이라는 하나의 부분이 얘를 당기는 만유인력은 100이 돼야지 전체로 얘도 1000이기 때문에 같은 거죠 그런데 하나하나를 보면 그래서 M 얘 하나는 어느 정도 100이 되는 거라면 얘 하나는 뭡니까 10 정도로 얘가 더 큰 거죠 간단한 얘기예요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는 과학 지식하고 상관없이 무슨 얘기냐 전체라는 전체라는 바로 만유인력을 구하려면 말한 것처럼 하나하나의 부분값들이 이거를 당기는 그대로 만유인력을 계산해서 합쳐야 된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여기에 있는 하나하나의 부분 요소들이 전체를 당기는 만유인력을 계산하려면 부분 하나하나의 만유인력값을 합쳐야 된다 그런데 둘이 같다 그럼 딱 게임 끝났다 얘기는 여기 쉽게 다시 해볼게요 여기는 질량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뭐 부피가 많다는 요소가 많다는 것이고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질량 전체는 크다는 뜻이다 질점 질량 부분이란 말이죠 여기도 똑같이 질량이 더 작기 때문에 그러면 부분이 더 작다라고 볼 수 있다 왜? 부가 더 작으니까 그럼 부분 부분 요소가 더 적은 것이다 그럼 부분 부분 요소들이 더 적고 그래서 질량은 더 작다라는 거예요 근데 둘이 당기는 힘은 같다 당기는 힘을 구할 때는 각각의 요소들과 전체를 끌어당기는 걸 계산해야 된다 그럼 100명이 끌어당기는 거라면 그게 100명이 끌어당겨서 만유인력이 1000이 된다면 각각 한 명당 10이 돼야 되고 얘 20명이 여기 10명으로 합시다 10명이 이거를 각각이 끌어당겨서 1000을 만들려면 각각은 100이 돼야 된다 그래야 1000이 된다 그럼 각각 하나의 중심으로서 M이라는 하나의 각각은 여긴 100이 되고 여긴 10이 되니까 이게 크다 얼마나 쉬운 내용입니까 이건 전체랑 부분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식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과학이라고 해서 여러분 지식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전체 부분 이런 관계 얘기에요 이런 건 일상적으로 독해가 돼야 되는 거죠 과학 지문을 읽을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가 바로 이게 상대어 전체와 부분 전체 대 전체 부분 대 부분 빠르다 느리다 크다 작다 이런 상대어를 가지고 글을 읽는 논리가 있습니다 그런 글 쓰는 논리를 토대로 한 글을 읽으면 너무 쉽다라는 거죠 저의 글에서도 전체 부분에 관한 논하는 책의 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것들은 어렵지 않고 풀 수 있는 문제고 지식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좋죠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글쓰기 논리로 문학 보기만 보고도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논리들을 통해서 얼마나 문학을 빨리 풀어야 되는지를 다음 퀘스트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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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